파라라에서 푸짐한 음식 챌린지를 할 시간이에요 백레이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KFC야 싸도, 특히 큰 바구니가 있을 땐 더 맞아, 나에게 얼만큼 있는지 좀 봐 너희들보다 더 많다고 여기 치킨이 정말 많아 내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내게 더 맛있겠지? 이럴 수가 그래, 원래 치킨은 언제나 올라 친구들아, 맛있게 먹어 제발 자제 좀 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걸? 너무 맛있잖아 이런 누가 좀 도와줘 숨막혀 죽을 것 같아 휴, 거의 질식할 뻔했어 너희는 어떻게 친구인데 그럴 수가 있니? 여기 받아라 아, 나쁘잖아, 알렉 당장 복수해 주겠어 너 때문이야 너가 도와주지 않았잖아 얘들아, 그만 싸워 너무 맛있어 이제 뼈만 남았네 나에게 치킨 한 조각 정도는 양보해도 되는데 KFC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 아마 엄청 맛있을 거야 헤인, 마지막 조각이 어디 갔지? 알렉스, 양심이 있어? 넌 이 모자나 받으렴 닭은 내 거야 너무 웃기군 욕심쟁이 드디어 내 차례야 이제 치킨 더미를 빨리 치워야겠어 이럴 수가 맙소사 저렇게 빨리 먹다니 그녀는 미친 것 같아 혹시 하나만 훔칠 순 없을까? 이리 다시 넣어 모두 내 치킨이잖아 릴리는 치킨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야 주의를 끌 좋은 방법이 있지 안녕, 릴리 모든 치킨은 우리 것이야 너무 맛있어 너 정말 천재구나 릴리 뭐야? 뼈를 가져왔어? 잘했어, 축하해 뭐야, 너희 내 치킨을 다 먹어버린 거야? 부끄럽지도 않니? 이 무례한 사람들 끔찍해 애벌레는 싫은데 너무 귀여워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어 나 이미 너무 무서워 얘들아, 너희가 먼저 먹어봐 릴리, 시작해 소만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이 골칫덩이를 먹을 방법을 알았어 됐다 아, 나에게 무슨 짓이야? 도와줘 혼자 못 먹겠으면 내가 도와줄게 입을 크게 벌려 하하, 됐다 어때, 맛있어? 휴, 아니 전혀 너무 끔찍해 케이시, 이제 너의 차례야 난 애벌레가 좋은걸? 얘네는 귀엽잖아 난 한꺼번에 삼켜버릴 거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멋있는 건 처음이야 으, 끔찍해 자, 이제 다 먹었다 손가락까지 먹었어 벌써? 아내의 벌레는 덜 사악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봐 이것들을 마다하지 않을 거야 이건 불공평해 난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넌 젤리라니? 진짜 벌레를 먹어 무슨 짓이야 깜찍해 난 피해보상으로 젤리 애벌레를 먹어야겠어 헬렉스, 너 뭐하는 거야 애벌레는 맛있다구 감자칩? 멋있긴 한데 왜 전부 똑같아? 뭘 기다리고 있어 먹어보자 우와, 넌 반조각이야 뭐 어때? 감자칩이니까? 상관없어 너무 적은 게 안타까워 난 끝났어 알렉스, 너의 차례야 나에게 얼마나 있을지 볼까? 이상한데? 칩이 다 어디 간 거지? 아, 여기 있다 책상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왜 배열하고 있는 거야? 이해 못하겠지? 아, 됐다 어, 근데 부스러기가 느껴져 아, 아, 아 휴, 넘겼다 먹을 차례야 아, 츄 이런 전부 날려버렸어 어떻게 먹지? 뭐, 이제 내 차례네 그래도 맛있는 감자칩을? 먹을 수가 있겠어 몇 개나 했는지 좀 봐 기대도 안 했는데 난 운이 좋나 봐 나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알렉스, 생각조차 하지 마 전부 다 내가 먹을 거야 냄새도 좋은걸? 그리고 맛은 정말 훌륭해 우와, 난 한 번에 다 먹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꼬마들아, 배우렴 목이 너무 말라 물 좀 줘 물? 콜라는 어때? 서프라이즈? 아잇, 이게 무슨 짓이야 다 쏟아지잖아 너무 큼직해 이 장난이 최고지 이게 다야? 초콜릿 하나? 나에겐 더 많지롱 누가 정말 많은지 좀 봐 난 거의 산더미야 내가 첫 번째로 해도 될까? 난 너무 배가 고프거든 아이, 껍질을 조심히 버려 맛있는 냄새가 나 먹는 것도 좀 조심해져 너무 맛있어 얘들아, 언제 그렇게 더러워진 거야? 뭘 기다리고 있어 릴리, 티켓을 먹어치울 시간이야 포장지를 뜯는 방법을 보고 배우렴 됐다 이제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줄게 포크와 나이프로 하하, 엄청 빠르구나 서두를 필요 있어? 난 그래도 깨끗하다고 이럴 수가, 너무 맛있잖아 청결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다 먹을 거야 으아, 그녀가 이상해졌어 릴리, 너 초콜릿을 하나 잊었어 그건 내 거야 이런, 나 뭔가 이상해 알렉스, 버텨, 다 괜찮을 거야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미 다 먹었어 알렉스, 이제 너의 차례야 어떻게 먹어볼까? 이제 너희가 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집을 지어볼게 얼마나 예쁜지 좀 봐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오호, 여긴 굉장히 높구나 하지만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지 여기 거대한 초콜릿 탑이야 컴온, 노우 케이시, 이건 기회야 알렉스가 위에 있는 동안 모두 먹어버리자 너희 무슨 짓이야 아, 쓰러진다 헬멧이 없었다면 분명히 모두 망가뜨려졌을 거야 모두 맛있게 먹어 최신 챌린지와 멋진 영상들을 보려면 파라라를 구독하세요 항상 재밌는 게 넘쳐난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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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